경기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모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21일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60대 여성 A씨와 30대 딸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날 경찰은 친구의 신변이 위험한 것 같다는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 모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고 A씨의 손자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. 다행히 현장에서 사라진 A씨의 손자는 또 다른 지인이 보호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며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.